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의리의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이 정말 자유인지 아니면 에라이쌽 마이웨이인지 그걸 알 수 없는 사연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 집에 첫인사하러 갈 때 추리닝 같은 건 아예 입으면 안되는 건가요? 남친이 이걸 계속 못 입게 하는데 나 너무 화가 내서 자존감도 같이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원지 남자친구가 저보고 다른 옷을 입고 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목처럼 남친이 지금 제가 입는 옷에 대해 태클을 걸어왔는데요. 물론 이게 남들 보기엔 별일 아닌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나름 심각한 문제라서 굳이 이렇게 들어와 글 남겨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남친은 저보다 2살 연상이고 저희가 만난 지는 이제 1년 반 더 돼갑니다. 나이도 그렇고 또 그동안 만나온 시간도 그렇고 얼마 전부터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다음 주 주말 남친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가기로 했는데 바로 오늘이죠. 평소처럼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던 중 갑자기 그것도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됐듬 근데 꽁꽁아 있잖아 너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 나중에 우리 집에 인사 갈 때도 그렇게 입을 거야?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실은 제가 평소 화장 같은 걸 거의 안 하긴 해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온종일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옷을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긴 합니다. 예를 들어 바지의 경우 거의 다 청바지 뭐 추리닝 이런 것들이고 치마는 한두벌 정도 있긴 한데 거의 안 입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행하는 와이드 슬랙스 같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뭔가 해서 보니까 되게 펑퍼지만 옛날 나팔바지 같은 그런 느낌이 오시더군요. 엄청 풍덩한 거. 그리고 신발도 마찬가지. 구두가 딱 한 켤레 있긴 한데 이거는 아예 신발장 밖으로 꺼내지도 않아요. 그냥 맨날 운동화만 신고 돌아다니죠. 그리고 남들 다 가지고 있는 명품이나 여성스러운 가방 같은 것도 없고 그저 제일 무난하고 편안한 에코백을 주로 사용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남자가요 연애 초반때 아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늘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다고 칭찬을 해주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남자가 갑자기 되게 한심하다 이런 표정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너 옷 정말 그렇게 입고 갈 거야? 이런 말을 하다니 나 너무 충격이고 모르겠어요. 순간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입으면 안 돼? 이렇게 되물었더니 제 그지 같은 그 기분을 읽은 건지 뭔지 살짝 망설이다 싶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야 우리 부모님이 두 분 다 좀 그래 되게 고지식하거든 여자가 꽁꽁이 너처럼 중성적으로 입는 것보다는 그냥 좀 무난하고 얌전하고 어? 예를 들면 원피스랑 자켓에 굳으시는 모습 있잖아 그런 걸 더 예쁘게 봐주실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나오는 말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하는 건데 솔직히 있잖아 나는 너 평소에도 단어하게 입는 걸 좀 보고 싶거든 꽁꽁이 나한테 오늘 처음으로 말하는 건데 나는 여자들이 몸매가 드러나는 그런 옷에 대한 로망도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너 봐봐 맨날 오늘처럼 추리하게 남자처럼만 입잖아 여하튼 내 말은 만약에 옷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이번 기회에 한 발 사가지고 다른 옷도 좀 입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여러분 옷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결국에 입는 사람 내가 편하려고 입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인사하러 갈 때 뭐 추리닝을 꺼내 입든 청바지를 입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고 당사자인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알아서 갖춰 입으면 되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그지 같은 말을 들어야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여하튼 제가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니까 남친은 그냥 너랑 나랑 생각하는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그냥 너 입든 대로 편하게 입고 와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럼 뭐해 이미 제 마음은 단단히 상한 상태라고요 게다가 눈치 보니까 남친 역시 지금 좋은 감정은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아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도대체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소 나를 좋아해 주던 남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제 자존감도 다 같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댓글 1번 그래서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때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네 개인의 편의성이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추리닝을 입든 몸빼를 입든 상관하지 마라 야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 좋아 그럼 너 나중에 네 결혼식 때도 불편한 드레스 대신 추리닝 입을 거야?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네가 지금 하는 말 내가 다 인정할게 아니 네 편 들어줄게 2번 쓴이 정말 미친 건가? 아니 어른한테 인사 가기로 했으면 최소한 단정한 복장을 입고 가는 게 기본 아니야? 아니 네 상태가 오죽 후줄근했으면 그런 얘기를 대놓고 했겠냐고 그냥 냅뒀다가는 보나마나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갈 게 뻔하니까 그게 걱정돼가지고 그런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거야? 진짜 못돼 처먹었네? 댓글 진짜 청바지랑 티 입고 가면 레전드이긴 하겠다 그럴걸 아니 왜? 그럴 거면 회사 면접 볼 때도 편하게 입고 일도 청바지에 면티 입고 해야지 유니폼은 왜 입는 거야? 그래 예식장에서도 편하게 입고 해 쓸데없이 비싸기만 하고 불편한 드레스 입을 필요 없는 거니까 그치? 네 편한 옷 입고 하면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냐? 꼭 청바지 입고 결혼해라 3번 뭐? 옷은 내가 편하게 입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야 그런 놀리면 양가 부모 모여가지고 상견례 할 때 상대 부모가 출연인 게 등산복 입고 와도 된다 이거네 지금 또 결혼도 그래 굳이 불편한 드레스 입기는 싫을 테니까 어? 청바지랑 운동화 신고 버지노도 걸어가는 거야 그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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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예전에 내 남사친이랑 결혼까지 할 뻔했던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지금의 쓴이처럼 세상 당당했거든요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하고 내 숨 떠는 건 더 싫으니까 그냥 편하게 평소대로 입고 갈 거야 이러고 남친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러 간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했어 그러자 남자의 부모는 어? 그냥 짧게 사귈 여친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뭐야 놀다 가거라 이런 뒤에 대화도 안 했대요 그러자 이 여자는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뭐야 니네 엄마 아빠 태도 왜 이래 그지같아? 이러면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 그런데 이때는 남자 새끼가 콩깍지를 완전히 뒤집어 쓴 상태다 보니까 지가 사과를 하고 자기 부모를 열심히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만났는데 그런 뒤에 상견례 비슷한 자리가 잡혔어요 어 이게 왜 상견례 비슷한 자리냐 라고 말을 한 거냐면 이게 남자의 부모는 싫어하는데 남자가 억지로 모시고 간 거거든 여하튼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의 그 프리한 영혼은 그 집안 가풍에서 비롯된 거지 여자네 부모가 글쎄 골프웨어 같은 걸 입고 나타난 거야 골프 치러 가는 길에 들렀다며 해맑게 웃는데 이 순간 내 남사친도 모든 의혹을 잃고 여자한테 이별을 고했대요 그러자 이번엔 여자를 포함해가지고 여자 부모까지 난리를 치더랍니다 이 그지 같은 놈이 우리를 농락했어 그깟 허래허식에 얽매이는 꼰떼들이야 이렇게 화를 냈지만 그럼에도 남사친은 할 말이 없다면 그냥 헤어지자 헤어져요 이 말만 반복했대요 나중에 물어봤죠 너 왜 그랬냐 화라도 내지 그랬냐 이랬더니 얘 하는 말이 그냥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설명할 의욕조차도 안 생겼다고 해요 화도 안 나더랍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그러니까 쓴이도 별로 걱정 안해도 됩니다 쓴이의 차림을 보고 뜨악해 할 시부모라면 쓴이와 인연이 아닐 뿐이라는 거죠 쓴이와 맞는 짝은 분명 따로 있을 거예요 아주 멀리 멀리 말이죠 동북아는 물론 지구 반대편까지 열심히 찾아봐요 5번 다들 뭐라뭐라 하는데 저는 말이죠 쓴이의 생각을 100% 지지합니다 예비시가에 봤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선언을 하고 확실하게 뭔가를 휘어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이 말이지 아 그리고 이왕이면 아니 반드시 꼭 검정 야구모자도 쓰고 가세요 질겅질겅 찍찍 어? 껌도 씹어주면 더 좋고 금상첨화 6번 저기 쓴이 너 혹시 뭐 고등이세요? 지금 난사친 집에 놀러 가는 거야? 7번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때와 장소에 맞는 기본 예절만 지켜달라는 건데 그게 쓴이는 자존심까지 상하는 문제라 이거예요 지금? 나는 딱 봐도 그래 아이고 오죽했으면 저런 말을 했을까 싶은데 이거는 자존심 자존감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네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8번 쓴이 말 똑바로 하세요 니 자존감이 내려가는 건 남친 탓이 아니고 바로 거지같은 니 성격 탓입니다 너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특징이 딱 이런거죠? 무슨 상황이든 무조건 남 탓이고 충고 한마디를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무조건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부들부들 화만 내는 거 지금의 딱 너처럼 그래요 청바지 꼭 입고 가세요 9번 니가 입사 면접을 보러 갈 때도 그렇게 편하게 입고 간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쓴이의 주관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입사 면접이라면 너 이렇게 입고 갈 거 아니잖아 안 그래?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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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그래서 너는 회사 면접 볼 때도 그렇게 당당했었냐? 혹시 진짜 그러고 면접 봐가지고 아직까지 취업도 못하고 계속 알바만 다녀서 유니폼만 입는 거 아니야? 그럴까요? 11반 뭐여 이건? 지능이 없는 건가? 아니면 뭐 원시인이여? 그래서 사회성이 아예 없는 거냐 이거지? 아니 편한 것만 중요하면 옷을 왜 입냐? 그냥 쳐붓고 다니지 물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자유야 이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단지 다만 그건 알아야 돼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운동화, 추리닝 이렇게 입고 가면은 상대 쪽에서는 아 이게 우리를 되게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게 지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남들 보기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여하튼 저는 이거 비추화합니다 결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제품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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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